제3회 서울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가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발굴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립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유니버설 디자인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2023년 제3회 유니버설 디자인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용성 있는 표준을 제시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과 서비스, 제품 총 3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2작품을 선정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맞추는 30% 6금 10 컴힘 ab public